웰컴베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자 우리가 6월달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유형별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3개년 기출 모의고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유형은 바로 제목 파악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23번에 나오지만 2017년, 2018년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제목 파악하기 문제가 두 개씩 나왔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지 파악하기, 주제 파악하기를 한 대에 묶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두 개가 푸는 방법과 순서가 같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제목 파악하기를 따로 선생님이 나눴다는 것 자체가 얘는 뭐다? 문제 푸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의미하겠죠. 일단은 오지선다형에서 키워드를 체킹하는 것까지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야. 이 제목이라는 것은 물론 주제문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주제문이 대놓고 드러나지 않는 글도 많이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학술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 책의 제목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포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단편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선생님의 메시지 첫 번째 이 제목 파악하기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정도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체킹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 개의 문장의 위치는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내가 하나만 읽었을 때 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 그리고 내가 방금 전에 봤었던 오지선다형하고 얼추 연결이 되는 것 같아 하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너무나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풀어놓거나 아니면 짧은 문장이거나 해서 뒤에 상황이 내가 정확하게 유추가 안 돼.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한 문장, 두 문장 더 봐야 되죠. 내가 정확하게 이 내용이 이해가 될 때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만 보라고 했는데 어쩔 때는 두 개 봐야 되고 어쩔 때는 세 개 봐야 되고 아 뭐야?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뭐를 해야 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한 문장을 읽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또는 그 문장이 얘기하고 있는 게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는 읽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훑어서 역접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하고가 있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스탑!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셔야 돼요. 왜? 그게 이제 주제문의 감학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디까지 마지막 문장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 중간에 이런 연결음과 없으면 어떻게 하죠? 아 그거는 땡큐! 첫 문장 보시고요. 그럼 마지막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의 요지는 그거야. 딱딱 한 문장씩만 읽는다라는 개념을 벗어버려야 돼. 지금부터 뭐 하자? 생각하자. 사고하자. 제목 파악하기 다음에 업법 하나 할 거고요. 업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문맥 파악하기 4종 세트 나갈 겁니다. 뭐? 어휘문제, 순서, 삽입, 그리고 흐름과 관계없는 것.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빈칸 문제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복을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1등급을 향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등급을 막고 또는 빈칸 문제까지 내가 마스터를 하려면 어떤 상황이 필요하다? 내가 글을 읽으면서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단편적으로 어떤 단어 띡띡띡 해가지고 이건가 봐. 가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해서 무슨 내용을 나한테 얘기하고 있구나. 아,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푸는 방법 첫 번째 오지선다형 키워드 체킹하기 1번에서는 뭐다? 음, 서비스 애니몰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서비스 애니몰이 지금 어떤 특정한 용어 같죠? 그러니까 대체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서는 호르몬이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 당신의 감정, 기분에 영향을 끼친다. 음, 1번하고 2번은 조금 거리가 멀어 보여. 3번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뭐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다가 나왔어.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너가 먼저 자원을 하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학교의 성적에 도움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재 예측이 동물, 감정, 학교 정도로 이제 유출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 어디를 본다? 첫 번째 문장을 본다.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죠? 대학 캠퍼스에서 다음에 주어가 누가 나왔어? 애니몰이가 나왔네. 그리고 동사가 뭐가 나왔어요? are helping, 도와준대. 누구를 도와준대? 학생들을 in need.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도와준다가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쯤 되면 뒤에 있는 내용 유추가 가능해하네. 가능하죠. 그리고 오지선다형에 있었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연결되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야. 뭐를 찾아가야 돼? 여러분들이 대각선으로 눈을 쭉 훑으면서 역접이나 아니면 결과에 해당된 연결억을 찾아야 되는데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봤을 때 Mary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이 사람이 consider, 고려합니다. 애완동물의 방문이 a great way.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뭐하는 데 있어서 to support students. 아, 위에 거랑 똑같은 내용이 나왔네요. 한마디로 앞문장과 뒷문장의 일관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키워드까지 체킹한 상태에서 이 글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가 가능하다. 라면 여러분들 바로 오지선다형과 일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몇 번? 3번이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있는 2017년도 고등학교 1학년 제목 파악하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가 된다? 최고의 계절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도시에서 벌꾸를 수확하는데 최고의 계절이 어떤 계절이 될까? 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신 또는 어떤 진실인데 무엇하는 것에 대해서 양봉을 하는 그 위치 또는 장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진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뭐가 됐나면 overcome이 뭐야? 극복하다죠. 그러니까 벌을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하는 것이 자연의 어떤 이익을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비파밍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얘기가 쭉 나열이 될 겁니다. 소재가 바로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첫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체킹하시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첫 문장을 보셨을 때 주어를 살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서포즈가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죠? 많은 사람들은 대디아라고 여긴다, 가정한다 라고 했잖아.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아직 그런 감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내지 3학년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면 그 다음 뭐가 나와? 그렇죠? 역점 나오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충분히 주제를 파악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오지선다형이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셨어야 해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여긴 하면 벌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투 가조 진주어가 됐죠. 그러니까 투부 정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즉, 어디에서? 시골에서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큰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해 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역점이 나오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어? 가 이제 바로 뒤에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뒤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 음, 내용이 유추가 가능하죠. 물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렇게는 하지만 하면서 당연히 역점으로 연결이 돼야 돼. 벌은 can be kept 그러니까 길러질 수가 있어요. 이익을 내면서 길러질 수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익을 내면서 벌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시골이 아니어도 되고 큰 정원이 없어도 된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를 봐야 돼? deal for 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역점 없는 상태에서 결과로 가시면 돼요. 거의 모든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서 심각하게 그 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벌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익을 내면서 즐겁게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제 내지 요지 파악하기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린 뭐라고 봐야 돼? 그렇죠. 벌은 키우기 적정한 어떤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쉽게 길러질 수 있다가 이 글의 주제일 겁니다. 근데 얘는 제목이야, 제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했었던 그 주제를 바탕으로 제목을 고른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계절 얘기 아니고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아니고요. 자연의 주는 이점 절대로 아니고요. 쉬운 일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오지선다형을 체크한 상태에서 앞을 봤을 경우에는 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라고 고를 수 있는 문제였었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8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의 제목 파악하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오지선다형 모자. 얼룩말의 줄무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바로 자연적으로 방어하는 시스템이라고 하죠. 무엇에 대항하여서 팔이나 이런 것들을 대항하는 방어 시스템이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유류가 가장 화려한 색상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3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얼룩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동물이 얼룩말의 포식자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4번은 1번하고 좀 비슷하죠. 한마디로 여기서 나타내는 patterns와 stripes를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숨기 위해서라기보다 showing off, 뭔가를 뽐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올 것이고 이제 5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다? 각각의 얼룩말들이 사람들의 지문처럼 각각의 그 독특한 고유한 줄무늬를 가지고 태어난다 라는 내용으로써 소재가 예측이 가능했었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부터 키워드 체킹을 해주셔야 되겠죠. 포유류들은 tentu, 뭐하는 경향이 있다? 덜 화려한 색상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그룹의 동물들보다. 하지만, 자 역점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가 우리가 기다리던 얼룩말이 나왔어. 얼룩말들은 현저하게 어떤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옷이 바로 줄무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블랙 앤 화이트. 그러니까 검정색, 하얀색, 줄무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가 나왔습니다. 음,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듯이 소재 예측이 그대로 나왔었죠. 얼룩말과 줄무늬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눈으로? 역접 또는 결과에 해당되는 연결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 문장만 보시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연구 이후에 그는 Concluded. 자, 여러분들 Concluded가 무슨 뜻이야? 그렇죠? 결론짓다죠. 그럼 얘가 바로 결론에 해당되는 주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럼 뒤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가 Straps가 나왔죠. 그러니까 얼룩말의 그 줄무늬가 될 겁니다. 이 줄무늬는 말 그대로 누구를 얼룩말을 Save 지켜주게 된다. 자, 무엇으로부터? 질병을 운반하는 곤충들로부터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Save를 가지고 Defense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Flies가 한마디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Did you the carrying insects를 대신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과정도 1학년하고 난이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난다? 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2016년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지선다형에서 키워드 체킹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왜 다리가 자연적 아름다움을 망치는가? 니까 이 글은 그 이유가 쭉 나열이 되어줘야 할 것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Benefits가 나왔습니다.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했을 때의 여러 가지 이점들이 나올 거예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1번하고 2번을 좀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뭐를 디자인한다는 거야? 그렇죠. 다리를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했을 때의 이점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력이 되는데요. 바로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이 될 것이고 네 번째는 역시나 다리에 대한 특징인데 이 다리가 어떤 특징을 가진다? Integration. 그러니까 통합하는 어떤 특징을 가진다. 또는 가져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야 되겠죠. 5번에서는 이제 다리의 다양한 functions, 기능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소재를 예측을 한다면 다리와 환경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한 상태에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 소재가 바로 주어로 나왔고요. 다리는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데 to last, 지속이 되죠. 100년 정도 어디에서? 자연적인 환경 또는 인공적인 환경에서 100년 정도 지속이 되도록 만들어질 겁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리라는 소재만 파악한 상태에서 다음은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우리가 역접이나 결과에 해당되는 연결어구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therefore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stop. 그 다음에 주어를 보시면 첫 번째 특성들 중 하나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수식절을 보시면 다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보여줘야 할 첫 번째 특성들 중 하나는 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사를 보시면 concern 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다리를 만들었을 때, 다리를 지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그 목적절을 봤더니 그 다리가 harmonized with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환경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harmonized라는 단어를 통해서 대충 짐작이 가는 정답이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뒤를 보시면 not a, but b가 포착이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장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했었던 must를 포착을 했다면 아, 이 글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명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뭐뭐 해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나레이법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 바로 이 b를 강조하는 문장이다.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바로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셨을 때 다리는 반드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의 조화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그 조화에 적응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를 해야 될 것이다? 그 조화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주제가 포착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목을 고르는 건 조금 더 쉬웠을 겁니다. 근데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주제가 뒤에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 일관성을 여러분들이 체킹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만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됐습니다. 됐 이하의 다리를 짓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다리를 지워야 된다. 가 됐고 이러이러한 다리는 지으면 안 된다. 가 됐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 됐절은 우리가 아까 찾았었던 주제와는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구나. 즉 뭐하는 다리 밸런스를 해치는 다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니섭 그 자체만으로 훌륭해. 멋져. 하지만 뭐하는 것 그 주의 환경을 망치는 그런 다리는 당연히 지어서는 안 된다. 가 됐죠. 음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 주제가 뒤에까지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가진 4번이 이 글의 제목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기출문제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오지선다용을 먼저 체크해 봅시다. 1번을 봤을 때 미스테리가 나왔어. 숫자를 발명했을 때의 미스테리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숫자랑 관련된 숫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어떤 역할을 한다. 정확성을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3번에서는 플렉서블러리가 가장 먼저 나왔네. 그러니까 큰 숫자에서 허용이 되어지는 유연성이에요. 여기서 잠깐만. 자 정확성과 유연성. 숫자에서의 정확성과 유연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유의어로 보이십니까? 반의어로 보입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반의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3번에서의 특징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가 커졌을 때 그 숫자가 유연해진다라는 거야.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걸 의미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숫자가 우리의 삶을 manipulate, 조정을 하는가에 대한 그 방법이 나올 겁니다. 5번에서는 뭐를 사용하지 말자? 라운드 넘버스를 사용하지 말자. 자 라운드 넘버는 여러분들 어림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에 있어서 어림수를 사용하면 안됩니다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재 예측이 가능하죠. 숫자고요. 그 다음에 정확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당연히 소재가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숫자가 만들어졌는데 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precise, 정확한 양을 기술하기 위해서 처음에 숫자가 고안이 되어졌다라고 하죠. 자 정확성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 그래서 바로 뒷문장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결하고 역접을 찾았다면 두 번째 문장을 역시나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됐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숫자는 정확한 양을 기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나가 나왔어. 자 이 숫자의 개념이 뭐 했을 때? 커졌을 때가 나왔다. large 나왔네. 그럼 여러분들 빨리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할 겁니다. 커졌을 때 뭐해진다? 유연해진다라는 말이 나오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뒤를 보셨을 때 우리는 숫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확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가 나왔습니다. 세상에나.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답을 고르기는 했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맨 마지막을 보시면 마찬가지 또 가져와 진주어 구문으로 갈 겁니다. To say that. 데디아라고 말하는 것은 명확하게 터무니없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것. 다음 해. 그리고 이 앞에 상황이 쭉 나열이 됐을 거예요. 우주의 나이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근데 내년이 됐어. 그럼 1년이 지났잖아. 그렇게 했을 때 이 우주의 나이가 얼마가 될 것이다. 137억 1년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명백하게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137억 단위까지 가고 나면 거기에서 우리가 뭐 거기에다 1에다가 2에다가 이런 거를 사실 집어넣지는 않잖아. 맞죠? 뭐 해줬다. 숫자의 개념이 커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년에도 지구의 나이를 여전히 뭐라고 말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내년에도 137억 정도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한 137억 정도라고 우주의 나이를 얘기를 하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쉽게 플렉서빌러리가 들어있는 3번으로 고르실 수 있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작년 문제 고등학교 2학년 기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선다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무게를 둡니다. 어떤 것에 드라매틱한 그러니까 극적인 것에 더 많은 무게를 둡니다가 나왔어.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우리의 두뇌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두뇌가 무엇을 좋아한다? positive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미지를 더 좋아한다. 두뇌가 좋아한다라는 건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더 잘 기억한다, 오래 기억한다, 쉽게 기억한다 등등등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편견을 극복하는 그 방법이 나올 거고요. 5번도 방법인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냐면 위험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잖아. 거기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소재 예측은 두뇌, 생각, 기억, 상상, 논리 등등등이 나올 것 같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만듭니다. 세상에 대한 그림을 만드는데 어떤 예시를 통해서 근데 어떤 예시나면에서 그 뒤가 중요하죠. 쉽게 떠올라지는 예시를 가지고서 세상에 대한 그림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더 쉽게 기억이 난다, 쉽게 떠오른다. 가 무엇일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유출한 상태에서 연결어구를 보셔야 되는데 결과에 해당되는 연결어구를 찾으셨다면 stop.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동사를 봤을 때 overestimate를 주의해야 돼. 무슨 뜻이죠? 자주 나오죠? 과대평가하다. 근데 과대평가한다라는 것은 이 목적어를 더 중요시 여기거나 더 크게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어를 보셨을 때 어떤 희생자가 되는 것에 대한 위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뒤를 보시면 비행기 추락이라든지 자동차 사고 또는 살인 이런 것에 대한 희생은 우리가 그 위험요소를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심각한 질병이 한동안 돌았을 때 그것에서 오는 그 사망률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음 사실은 일반적인 감기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라는 얘기를 나중에 듣곤 하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예상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오지선다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단어가 없었어. 예를 들어서 드라매틱이라든지 logically 또는 positive 그리고 prejudice 마지막으로 error 이런 단어가 아직까지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유추는 가능한데 직접적인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지 앞문장 봤고요. 결과에 해당되는 중간 봤습니다. 마무리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상상하는데 무엇을 상상한다 인상적인 결과를 어떻게 더 쉽게 상상한다 가 나왔습니다. 아 인상적인 과 관련된 단어는 내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유추했었던 드라매틱한 상황에 해당되는 1번으로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가 있었겠죠. 쉽게 떠올라지는 것 근데 그 쉽게 떠올라진다라는 것이 이렇게 조금 뭔가 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과대평가를 해. 한마디로 일반적인 것보다는 인상적인 결과를 쉽게 상상해낸다 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드라매틱에 해당되는 1번으로 여러분들의 제목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2학년부터가 정확한 어휘와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어. 자 다음은 고등학교 3학년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푸는 방식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가장 먼저 오지선다용에서 키워드를 체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는 전쟁인데요. 에랜즈가 되면 이거는 임박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바나에서 식물들 사이에서의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이고요. 2번에서는 라이벌 관계인데 사바나의 나무들 사이에서 무엇을 위한? 더 물기가 많은 습토를 위한 그 라이벌 관계가 나올 겁니다. 자 왠지 이거 1번하고 2번하고 조금 비슷해 보여. 1번이 2번보다는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번이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 3번에서는 음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다. 사바나는 과연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숨겨진 보물일까? 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생물의 종이 다양하다라는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릭 더미넌스가 나왔습니다. 잠깐만 더미넌스 오버 무슨 뜻이죠? 무엇에 대한 우월이고요. 사이클릭은 주기적인 또는 순환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에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나무가 풀에 대해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 그런데 5번에서는 조금 독특한 것이 무엇이었었냐면 이상한 친구 관계라고 하죠. 이상한 친구들. 그 친구들이 바로 사바나의 식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번에서 보고 있는 입장은 나무와 풀이 서로 어떤 동맹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동맹 관계가 누구를 생태학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3학년 거로 올라오고 나니까 오지선다형을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목 파악하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압축을 하다 보니까 3학년에서는 제목 파악하기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1차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조금 고맙게도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여러분의 답이 바로 포착이 되는 순간입니다. 무슨 얘기야? 사바나는 포우즈 제기합니다. 약간의 문제를 누구한테 생태학자들한테 약간의 문제를 제기를 한다라고 하죠. 자 여기서 스탑. 이미 답은 나왔어.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목 파악하기 문제입니다. 이 글이 만에 하나 주장 파악하기, 주제 파악하기, 요지 파악하기였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 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 디테일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주제, 주장, 요지가 아니라 제목이야. 이미 첫 문장에서 사바나가 생태학자들에게 어떤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구요. 우리가 만에 하나 오지선다용을 정확하게 체킹을 했다면 이 글의 제목은 몇 번과 연결이 되는 겁니까? 5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 뭐가 아쉽나면 대체 무엇이 문제를 야기를 했을까? 이 이상한 친구 관계라는 것이 설명이 나올까?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정확한 답을 고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 여기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에 역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바나에서는 풀과 나무가 뭐를 하고 있다? 공존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문장을 전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문장에서 하지만 이들은 공존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앞 상황이 여러분들 당연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 앞에서는 뭐야? 일반적으로는 생태계에서 경쟁자들끼리 공존이 불가능한데 사바나에서는 가능해. 그래서 이곳이 생태학자들의 혼란을 주고 있다고 라는 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첫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또 역접이 왔는지 즉 우리가 찾았던 주제와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마지막 문장 하나 더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검토의 단계일 뿐이야. 이해되시죠? 자 나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의 작은 뿌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뿌리가 penetrate, 침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깊이까지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 그 나무 뿌리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다? 토양의 상층에 있다라는 거죠. 대략 0.5미터 정도의 토양의 상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곳이 바로 누가 풀의 뿌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그럼 뿌리가 같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면 얘네들은 라이벌 관계여야 되는데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학자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의 요지는 그거야. 제목 파악하기는 절대적으로 첫 문장에서 소재를 파악하고 역접이나 결과에 해당되는 연결어가 있는지를 본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그러한 주제가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이렇게 큰 그림을 보아야 우리가 결론적으로 제목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2017년에 해당되는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지선당 체크할 겁니다. 1번에서는 정보의 과부가 클라우드가 가리다죠.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판단력을 가릴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2번에서는 멀티태스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멀티태스킹하고 정보의 과부와는 같은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자 멀티태스킹은 무엇을 증가시킨다? 당신의 작동 기억을 증가시킨다. 자 잠깐만 워킹 메모리는 아마 EBS 연계교재에서 나온 소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수능특강 했을 때 워킹 메모리 올해도 나왔었죠?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워킹 메모리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소재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법인데 뭐하는 방법, 정보의 홍수를 막는 방법 4번에서는 플래싱 스크린스가 나왔어요. 플래싱 스크린이 뭘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플래싱, 번쩍이는 그런 스크린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나온 이유는 이게 언급이 되기는 했어. 앞에서. 그럼 이것이 무엇을 줄여줄 수 있나? 바로 정보의 과부화를 줄여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고요. 5번에서는 갑자기 감정적인 판단이 나왔어. 감정적인 판단력이 바로 누구의 성공적인 주식 중개인의 비밀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오지선다형을 체크를 했으니까 이 소재를 예측한 상태에서 첫 번째 문장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본 적이 있다면 더 뱅크 오브는 여러분들 무엇의 무더기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깜빡이는 스크린 무더기를 어디에서? 주식 중개인 책상에서 본 적이 있다면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가 나올 거야.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뭐를 알게 될 거야? 그들이 직면하는 정보의 과부에 대해서 여러분을 알게 될 겁니다. 가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이 글의 소재는 information overload가 이제 핵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지선다형에서 information overload가 굉장히 자주 나왔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더 디테일하게 봐야 이번에는 제목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중간에 역적이나 결과에 해당되는 연결하고가 없죠. 그렇다면 마지막 문장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했을 때 정보가 무엇을 작동 기억을 과부하에 걸리게끔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주절을 보면 그것을 브로커로 하여금 또는 나머지 우리들로 하여금 뭐하게끔 만든다? scrap 버리게끔 만든다? 뭐를 버리게 만든다? 빈틈없이 계획을 짰었고 분석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뭐하게끔 만든다? 감정적이고 직감적인 어떤 결정을 따르게끔 만든다가 나왔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첫 문장은 단순한 서론일 뿐이었었고 마지막 문장에 그 핵심이 있었고요. 정보 과부하가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해당되는 이 주절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감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한다 로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뭐가 돼야 될 것이다? 바로 Cloud Your Judgment에 해당되는 1번으로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8년 고등학교 3학년 기출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선 내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는 과학적 진실로 가는 길이 무엇이다? 과학계의 인정 또는 승인을 받는 것이다 로 보셔야 되겠죠. 2번에서는 과학의 첫 번째 룰이 있는데 그 룰이 무엇이냐? 처음이 최선이다, 최고이다. 즉 뭔가 처음 발견한 것이 결국 정답이다 라는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3번에서는 외로운 천재가 무엇을 과학적 발견을 이끈다 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서는 과학적인 발견이 자신을 speak for, 대변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어? 선생님 과학적 발견이 자기 스스로를 대변한다가 무슨 뜻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발견 자체가 곧 뭐가 된다? 이론이 되고 원리가 된다. 그게 바로 진실이다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글입니다. 5번에서는 사회적인 편견이 나왔어요. 이 사회적인 편견이 바로 과학적 연구에서 무엇을 나타내게 된다, 장애가 된다 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셔서 오지선다용을 통하여 우리는 소재가 과학적 또는 어떤 발견에 대한 내용이구나 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보실 텐데요.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뭐냐면 수식어구를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의미를 두었다면 핵심에서 조금 벗어날 수는 있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according to로 시작을 해요. 무엇에 따르면야. 즉 과학에 대한 개인주의적 수사적 표현에 따르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야 그때 밀리쌤 말에 의하면 밀리쌤 강의에 의하면 이런 거라고. 이게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 개인주의적 이거를 가지고 외로운 천재랑 바로 연결을 시키려고 해.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주어와 동사만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발견은 만들어집니다. 어디에서? 연구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집니다가 냈습니다. 아 역시나 우리가 예측했었던 소재가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어. 과학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다야. 중간에 역접이나 결과에 해당되는 연결하고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는데 주어가 바로 뭐가 나왔다? 아 과학적 진실이 나왔어. 과학적 진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추가 되는 답이 있을 거고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뭐가 나오냐면 little standing이 나왔다 이거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연습 많이 했죠. literally not few 앞에 어가 붙지 않았으면 얘를 뭐라고 봐야 돼? 부정억으로 봐야 돼. 거의 있다 없다 거의 없다 라고 봐야 된다고. 즉 과학적인 진실은 설 자리가 거의 없는데 뒤에 뭐랑 연결을 해야 되나면 until과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날의 언틀비는 무슨 뜻이야? b 하고 나서야 a 한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이 b에 대한 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를 해석하시면 뭐가 되나면 이 과학적 진실이 뭐가 되었을 때 종합적인 또는 집단적인 어떤 산물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과학적 진실이 설 자리가 생긴다 가 됐습니다. 여기서 스탑. 컬렉티브. 가장 중요한 어휘가 되겠죠. 마지막 문장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실험실에서 발견한 것은 또는 일어난 것은 오직 뭐일 뿐이다? 그냥 그 만드는 그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다. 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장에서는 첫 문장과 정반대되는 결론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앞에는 단순한 서론일 뿐이었었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not a until b에 해당되는 바로 이 포인트. 중요한 것은 컬렉티브라는 이 어휘를 내가 알고 있느냐의 정도도 답을 도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수업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유형편을 이제 업법 파악하기가 될 거고요. 업법 파악하기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했듯이 문맥 파악하기 4종 세트 그 다음에 빈칸으로 이어집니다. 선생님이 강조 강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는 정확한 어휘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더불어서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 글이 이해가 되고 있는지 뒤에 상황이 유추가 가능하는지를 인식하면서 글을 대하는 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 단계가 없다면 문맥 파악하기와 빈칸 파악하기에서 내가 이것을 정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실을 꼼꼼하게 다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목 파악하기 이 유형편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